오늘의 첫 원룸 배급 시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계십니다. 먼저 무대 왼쪽부터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 가리시고요. 이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유순열치 무대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재하역의 유순열치입니다. 먼저 무대 왼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중앙입니다. 무대 왼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무대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김태리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비틀포레스트의 해완역의 김태리씨입니다. 네 무대 왼쪽 바라보겠습니다.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크리씨 잠깐 무대에 계시고 다른 두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속에서 진짜 동네 친구 같았던 세 분 눈만 마주치면 장례 친구 세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세 분 먼저 무대 왼쪽 부탁드리게요. 네 네 네 네 네 넉넉 투 넉퍼만 함께 감사합니다. 주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네 네 감사합니다.